지금 알 주우러 가는 거에요? 그래 알 주워와 저기 거기는 다 주워 가지고 저 뒤에 가 있을 거에요 무섭지? 쟤도 비껴나 그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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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지금 공격 자서를 취하고 있지? 지금 세 마리가 완전히 공격 자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침범했다고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? 여기를 침범했다고 자기 동료들을 다 자기 식구들을 지켜야 되잖아 거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잘 지키려고? 알도 지키고 또 해칠까봐 자기를 또 여기 거위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닭도 있잖아 해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방어를 하려고 용감해 고개를 쭉 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물려고 하지 그래?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거인은 뚱뚱해서 날지는 못해. 그 대신 여기 용감해.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. 무섭지? 거기가 무서운 거야. 그래 저리 가라. 얘들아 저리 가. 야 시끄럽다.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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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